안녕하세요. 오늘은 접근성 좋으면서 정갈한 주택 한 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남 홍성군 은하면 금국리의 마을을 통과하는 주도로변에 있는 단독주택인데요. 주택과 대추나무를 심어놓은 논이 함께 있는 이 토지의 전체 면적은 2648평방미터 약 801평으로 660평방미터 약 200평의 대지에 96.48평방미터 약 29평의 주택이 있으며 농지는 1988.2평방미터 약 601평으로 지목은 답입니다. 주택이 새로 들어서기 쉽지 않은 농림지역의 농업지능구역에 있으므로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에게 권하고픈 이곳은 집 뒤로 약 250m 정도의 공장이 있고 집 앞쪽 약 70여 미터 건너편에는 제법 규모가 되는 돈사가 있습니다. 냄새 등 환경을 보시려면 해질녘에 와 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길 초입에서 둘러보니 낮은 야산들이 평풍처럼 서있는 풍경입니다. 집 앞마당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어 놓았군요. 농길을 따라 대추나무를 식재해놓은 농지를 볼 수 있는데요. 지복은 답이며 나무를 식재해놓은지 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수확량이 없지만 2,3년 후에는 제법 늘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주변 돈에 비닐하우스들이 많이 보입니다. 청년이 10분간에 비닐하우스에 allows들도 수확량이 많이 보완해 주세요. 출발할 때 편집을 해주세요. 뚝을 통해 집으로 접근합니다. 대추밭은 잡초가 나지 않도록 작업을 해놓았습니다. 관리하기 편할 것입니다. 집 뒤편부터 둘러봅니다. LPG 가스통이 보이는군요. 주방 가스레인지와 연결된 것입니다. 경계에는 유실수와 측백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전면 모습이 정갈합니다. 집 둘레에는 데크를 놓아 공간 활용을 높였습니다. 빨간 파라솔이 선명하군요. 데크에서 바라보는 전경 또한 시원합니다. 마당 한쪽에 수두를 놓았군요. 지역 상수도와 광역 상수도를 함께 쓴다고 합니다. 현관으로 들어가 봅니다. 왼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 현관은 다른 집에 비해 넓은 편입니다. 들어서자마자 왼편으로 큰 창이 보입니다. 전체 동양인 집이지만 이 창은 남쪽을 향해 나아 있습니다. 데크로 바로 나갈 수도 있네요. 거실은 동쪽으로 창을 냈습니다. 마당을 볼 수 있는 방향입니다. 옆에 안방도 마당을 향해 창을 냈군요. 마당을 향해 창을 냈군요. 주방은 기억자형 구조입니다. 싱크대는 원목으로 되어있는데 독특합니다. 주방 옆 다용두실 겸 세탁실도 널찍하군요. 선반을 짜 맞추어 넣어 수납이 용이합니다. 나머지 공간은 필요에 따라 더 활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주방 옆으로 두 개의 방과 욕실이 있습니다. 이 방을 보니 책장과 선풍기, 사다리 등이 있는 것을 봐 안 쓰는 물건을 쌓아놓는 방으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욕실에는 욕조가 있네요. 읏을 부ง은 다시 skull으로 내려야때 따라서 이 방을 보니 시각 오 식조 하나 없어요. 마지막 방 창은 남쪽으로 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방에 큰 창을 두어 일조량과 조망을 확보했습니다. 집 옆으로는 보일러실이 있는데 화목보일러와 기론보일러가 모두 있습니다. 병행해서 쓰신다고 하네요.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버스 정류장은 2부로 10분 이내 초등학교 면사무소에 있는 면소재진은 차량으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홍성군청, 홍성역, 터미널 등 홍성시내는 15분 정도 가능하며 홍성톨게이트도 15분 정도면 접근 가능합니다. 접근성 양호한 곳에 조용한 기농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분에게 조심스럽게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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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